네, 안녕하세요. 구라라 역을 맡은 고아라입니다. 굉장히 밝고 명랑한 성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글과요, 감독님의 신선한 면출과 대본에 관련된 이야기 외에도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현장에서도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실수했대요. 여기 실수했대요. 어? 제 콧도 잘 안하는데? 콧본도예요? 네. 별아, 별이 내가 젖히라요. 별이야, 갈지? 반짝반짝짠선별 함께 해주시는 너무 훌륭하신 선배님들과 재미난 케미를 느끼면서 리딩을 한 것 같은데요. 재미난 상황에 맞는 선배님들 많이 나오시니까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구 라라의 구 라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 라라는 아빠밖에 모르고 아빠 품에서 자란 그런 공주 같은 피아니스트예요. 한국 안 좋습니다. 재미난 캐릭터들, 재미난 피아노 소리와 함께 찾아뵙다니까요. 8월에 첫 방송되는 도도쏠돌랄라 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넷 네, 셋, 넷 네, 셋, 넷 네, 셋 넷